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콩축제 콩축제에 와서 좋은 정보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축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을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축제장을 한번 돌면서 좋은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축제가 콩축제인데 콩으로 무슨 음식을 하나 봐요 약초도 팔고 있고 콩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 떡이구나 떡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작물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꿀인가봐요 꿀 꿀 꿀이네요 차다고 여기 섹스펑 공연을 합니다 섹스펑 공연을 합니다 여기 맛있는 인절미가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인절미가 있습니다 네 끈 주시나봐요 네 네 뻥튀기 뻥튀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멍자 예 예 예 예 예 네, 이건 손사탕입니다 자, 어때요? 자, 멋있죠? 샛키맨, 박사 한번 주세요 네, 다리 밑에서 연습해요 이 원장님, 이 원장님, 원정호 위원장님 잠깐만, 여러분 이거 만들어보자 위원장님, 우리 아까 애들 노는 거 보고 엄청 좋아하시던데 우리 애들 우리 이 원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겠습니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놀아주는지 강좌가 만들었네요? 저기, 이 원장님, 저기, 우리 영암에 이 원장님, 이 원장님, 여기 실례합니다 여장님, 여기 실례합니다 네, 자, 노래교실 이어질 건데요, 노래교실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자, 우리 조금 전에는 꽃미남들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꽃미남만 나와요 우체 그렇게 싸지 않았나? 모르겠으면 남자분이 고생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남자분이 고생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사장님 여자가 한 분이 없어요 백 캐나는 벤이에요 생저덕이네 생저덕 생저덕 동준아 너무 많이 있네 양봉은 꿀입니다 불꿀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다른 호텔 처리라도 들으시니까 나는 또 할 수 있어 이건 다른 호텔 아닙니까 선물사람 맞네요 콩 축제입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과 여러 가지 식품들을 전시에서 판매하는 콩 축제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학창단이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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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 콩축제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콩이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을 점심하여 파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콩축제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